이어서 종종수 갱무원님 순직비 참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배 순서는 최규식 갱무원님 참배 순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분양부터 하겠습니다. 종로경찰사장님께서 먼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호의 회장님께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부장님께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사 동래 대리장님 분양해 주십시오. 경호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순직경찰관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전체 일동 공념. 경호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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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